빙동 줄넘기 2단계 줄넘기와 친해지기 아 이쁘다 뭐라고 그래 얘들아 안녕 하리 안녕 근데 허리에 그건 뭐야 이거 줄넘기 허리띠야 어때 줄넘기 허리띠 그건 왜 했어 줄넘기를 잘하려면 줄넘기랑 친해져야 한대 그래서 이렇게 묶고 다니려고 나 줄넘기 꼭 잘하리 하리 하리 하하하 하리 하리 하하하 모든 잘하리 하 모든 다 하리 하 줄넘기 아주 잘하리 예이 하리 허리에 줄넘기를 묶고 다닌다고 줄넘기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 내 말이 내 말이 줄넘기를 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그래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리 허리띠 말고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때 어 그게 사실 나 연습 못해 어 아니 연습을 못 한다고 줄이 휙 하고 넘어올 때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게 되거든 어 마드레미야 어떡해 눈을 감으면 줄넘기를 할 수 없지 뭐야 그니까, 그거 정말 큰일이네. 얘들아! 징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네, 하리가 줄넘기를 잘하고 싶은데 줄 넘는 게 너무 무섭다지 뭐예요? 줄을 넘는 게 무서운데 어떻게 줄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거 정말 큰일이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그런 문제라면 다다 해결해줄 분이 계시거든. 어이하, 어디게 που 그랬네요? 바로바로, 다닷샘.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닷샘, 다닷샘, 다닷샘 Adriana? 다다, 잘해, 다닷샘, 그다다다다. 다다, 좋아, 다닷샘. 후다다다 후이 후이 다다다 다다 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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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쌤 다다쌤 다다다쌤 헤이 주님 crossing disclosedly 필리핀 줄넘기를 잘하고 싶은데 줄이 무서워서 걱정이라고 그 걱정 다다쌤이 빠샤 빠샤 다 날려준다 와 정말요 정말 걱정 안해도 돼요 다다쌤 그럼 다다쌤만 다다 따라하다 보면 줄넘기가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될 거야. 그럼 댕구 댕구 댕구도 다다쌤 다다다다 따라할래요. 하리두요. 좋았어. 줄넘기가 무서워서 못하는 친구들 또 있나요? 걱정 말고 다다쌤 앞으로 모이세요. 다다쌤이 다다 도와줄게요. 다다쌤 최악우. 아 그리고 오늘은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른과 함께 기다란 줄 준비해서 함께 모이세요. 빨리 모여요. 빨리 모여요. 빨리 모여요. 신나 신나 줄넘기. 아예 아예. 뭐든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줄넘기. 우리 모두 신나게. 오예 오예. 다 같이 즐겁게. 아예 아예. 뭐든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줄넘기. 줄넘기가 무서워서 하기 힘든 친구가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줄넘기와 친해지면 다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와하 다다 선생님. 저요 저요. 저도 줄넘기랑 엄청 친해지고 싶어요. 좋았어. 그럼 오늘은 딩동 줄넘기 2단계. 줄넘기와 친해지는 방법을 배워보자고. 누구랑? 다다쌤이랑. 정말 오늘 배우고 나면 저도 줄 무서워하지 않고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다다쌤만 믿으라고. 자 줄넘기와 친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미션은 바로바로 시계바늘 줄넘기. 아이 참 다다쌤도. 어떻게 시계바늘이 줄넘기를 해요? 댕구댕구. 그런 게 아니고 잘 보라고. 네. 다다쌤 줄넘기가 시계바늘이 돼서 돌아갑니다. 자. 위로 위로 아래로. 우와. 정말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네요. 그치. 다다쌤이 위로 돌리다가 아래로 돌릴 때 우리 친구들은 점프를 하면 돼요. 오. 그런 거라면 이 댕구도 자신 있죠? 좋았어. 줄을 끝까지 잘 보면서 우리 친구들 점프하면 돼요. 자 댕구부터 준비. 준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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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오. 좋아. 댕구 빨라. 좋아요. 댕구 준비. 시작. 위로 위로 아래로. 자. 와. 댕구가 넘었어요. 이야. 댕구 최고. 다음은 민호. 준비. 시작. 위로 위로 아래로. 이야. 이야. 마지막으로 승현이도 준비. 갑니다. 시작.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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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이야. 와. 오도오도 정말 잘했어요. 와. 다다쌤 다다쌤. 이런 줄넘기라면 10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다는 건 줄넘기랑 조금 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럼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와. 하하하. 두 번째 미션은 뭔데요? 바로 돌아가는 줄 지나가기. 오. 줄을 그냥 지나간다고요? 안 넘고요? 넘는 걸 아직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줄이 돌아갈 때 지나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묶은 줄을 다다쌤이 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줄 쓰고 댕구부터 시작해볼까? 자, 댕구야. 댕구야. 오케이. 댕구 준비. 네. 다다쌤이 하나, 둘, 셋 하고 넷 외칠 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우와. 우와. 자, 다음은 승현이. 하나, 둘, 셋, 넷. 저희는 뭐 하실 거예요? 아, 승현아. 넷 할 때 지나갔어야지. 다다쌤 너무 무서워요. 승현아, 걱정 마. 그럼 다다쌤이랑 손잡고 한번 걸어볼까? 네. 자, 승현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와. 승현이 성공. 성공이다. 자, 마지막 민호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승현아 성공.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네. 완성. 봄이네. 정 autoromèg instructions. 아리, 정 apps. emperor?